야, 너 아침부터 뭐하냐? 아... 잠이 덜 깨서 정신 좀 차리려고 에이, 그럼 나를 먼저 불렀어야지, 어? 이리 와봐, 내가 정신 아주 번쩍 차리게 해줄게 괜찮아, 그냥 정신 안 차릴래 어허! 내가 도와준다니까, 어? 이리 와봐, 한 대만 맞으면 돼, 응? 아, 야, 배야! 어허, 야야, 신호 왔다, 신호 왔다 어허, 야... 어허, 아허, 아허, 어허 잘 잤어? 어, 너는? 나도 잘 잤어 발목은 좀 어때? 어? 발목? 나 괜찮은데? 괜찮아, 어제 그냥 좀 삐끗했나봐 다행이네 응 저기! 야, 나 집중한 데님 가! 저한테 좀 다른 데 가서 해줄래? 아이! 하하하